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이선이었습니다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식시장에서 또 성공 경험들 또 성공 기록들을 남기는 또 즐거운 추억을 또 가질 수 있는 증시 내에서 그런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집으로 좀 계속 생각했던 내용인데요 올해 이제 바이오 제약바이오 글로벌 바이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이제 말차마의 쪽도 있지만 바이오 시뮬레 쪽에서 사상 최대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승자는 수조원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내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국내 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앞서 있는 선두 그룹에 있거든요 그래서 휴미라 바이오 시뮬러라는 또 전 세계적으로는 40조 가까이 팔리는 또 미국 시장에서만 20조 넘게 팔리는 그 최대의 어떤 매출 약물에 대해서 올해 정말 격전이 벌어지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고 또 전략을 세워보고 셀트론을 투자해야 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투자해야 될지 암젠을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또 포텐이 굉장히 큰 기업이 있죠 그래서 수익률 면에서는 또 다른 종목이 유리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종목을 투자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 것들까지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약바이오 사상 최대 전쟁 승자는 10조를 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엄청난 전쟁에 또 이제 당사자들의 주가 흐름을 최근 주가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피해를 보게 될 에브비입니다 휴미라인 오리날 약품을 갖고 있는 에브비의 주가는 역시나 이제 좀 부정적인 기류가 좀 흘러가죠 우리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정고점을 닫지 못하면서 저항을 받는 모습 두 번의 저항을 받고 고꾸라지는 형태의 모습들은 특히나 이제 지난 작년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의 매출 감소를 최대한 45% 감소할 걸로 엄청난 거죠 반토막 날 거라고 지금 예상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브비가 그만큼 올해 실적이 박살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10여개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출격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에브비의 주가는 고점을 찍을 공산이 굉장히 크고 고꾸라질 공산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지금 미국의 바이오 시밀러 정책들은 결국 휴미라를 옥죄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주가의 개적 흐름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에브비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먼저 출격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낼 걸로 예상되어지는 암젠의 주가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뭐 다른 어떤 항암제 계열들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번에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의 리딩으로 이제 퍼스트 무버로 쓰였던 매출을 잠식해 나간다면 업사이드 포텐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덩치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총이 뭐 거의 한 200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가 수익률 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그 정도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해외 기업 중에서 우리가 알보텍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률 면에서 이 기업이 이제 엄청난 점유를 이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도 이제 같이 출격하죠 이 기업도 근데 이제 음 우리가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에 이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한 3조 은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3조 한 5천억 5조 정도 수준인데요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업사이드 포텐을 에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이 뭐 수십조 수백조 시총이 아니라 지금 한 3조 간 넘는 수준 정도 그래서 그 기대감이 지금 불기 시작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수익률 면에서는 알보텍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어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보텍도 이제 고동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개발 해서 이제 출격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어떤 바이오 시밀러들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알보텍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 어 높은 수익 이제 소위 이제 뭐 템백어를 한번 노려본다면 예 이런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대표가 이제 인터뷰 하면서 뭐 사실 뭐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표명했는데 예전에 제가 기사 몇 개 읽어드리면서 뭐 약간 비판도 했었지만 음 사실상 우리가 주식의 어떤 투자 관점에서는 포텐셜에 대해서 또 기대감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전략을 쓴다면 사실 뭐 셀트론 라든지 암제네 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알보텍은 거기에서 이제 일부의 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어떤 차원의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이제 삼아보면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알보텍도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좀 커버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국내 기업은 이제 당연히 이제 셀티론 네 셀티론 주가도 지난 뭐 1년 넘는 기간 동안 바닷건을 헤매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 기간 동안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은 결국 이제 지난 1년 수금만 보더라도요 네 개인이 이제 1조원을 팔았고 외국인이 3200억을 순매수 했고 기관이 4800억을 순매수 했으며 기타법인 이제 회사 측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2400억 이상을 순매수 했습니다 결국은 개인만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1조원을 팔았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메이저가 결국은 이긴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어 셀티론 그룹주 셀티론 주식을 담아야 됐다는 게 명확해 보이고요 셀티론 헬스케어 역시 셀티론과 다름없는 주가 바닷건을 헤매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셀티론 제약도 마찬가지로 바닷건을 헤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어떤 저가의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이제 주력인 CMO 사업 계속 고성장을 이루고 있고 올해는 또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포텐을 갖고 있는 또 시미라 바이오시밀러 출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셀티론의 유플라이마 CTP17이죠 이 유플라이마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지금 2020년도 미국 F-Day에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는데요 아직 F-Day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도 받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해를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1분기에 받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좀 전망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쟁사들은 이제 승인받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승인에 있어서는 조금 늦은 상황에 좀 놓여 있다 셀티론은 이제 에브비하고 에비하고 이제 특허 합의를 하면서 올해 이제 7월달 작년 기사죠 올해 7월달 미국 시장 진출을 특허권은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확정했는데요 어쨌든 F-Day 허가를 받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유플라이마에 대한 어떤 잠재력을 주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도 이제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 리포팅을 보면요 미국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승인 현황에서 지금 총 7개 제품이 이제 승인을 받아서 미국 출시 일정이 이제 잡혔죠 거기에 가장 앞서 있는 게 이제 암젠의 암제비타 1월 30일 이번 달 1월 31일 날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출시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모멘텀들 또 기사들 또 이제 기대감들이 아마 이제 관련 기업들에 이제 같이 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암젠의 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저농도입니다 그래서 고농도에 비해서 뭔가 좀 이제 효능 면에서 앞서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시트러스 프리 이제 효능 면에서 좀 앞서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라텍스 프리 쪽에서는 이제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반면에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고농도 그리고 효능 면에서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PBM 사우로부터 이제 어떤 그 좋은 어떤 평가를 좀 받을 공산이 커 보이는데요 그만큼 지금 상위 몇 개 회사들 중심으로 아마 점유율이 나오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암젠이 고농도 쪽에서 이제 아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미국 출시 협의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티론과 알보테 요게 두 개 기업도 이제 고농도 이제 출시를 이제 7월 1일로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효능 면에서도 이제 모두 보완을 하면서 뭐 좋은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10개 이제 기업에 10개 제품이 아 10개 기업에 이제 암젠의 이제 고농도가 있지만 11개 제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요렇게 이제 출격을 이제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연간 전 세계에서 40조 가까이 미국에서만 대략 한 25,6조 정도 팔리는 이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의 이제 전쟁이 본격화 되는 해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결국 이제 유럽에서 먼저 벌어졌죠 예 이미 3년 전에 이제 특허감 풀리면서 많은 기업들의 이제 제품들이 나왔고 사실 여기서 셀트로는 좀 후발주자로 이제 나섰습니다 저농도가 먼저 개화했고 이제 셀트로는 최초로 또 세계 최초로 이제 그 그 이제 그 고농도 고농도 제형을 이제 유럽에서 출시를 했는데 예상으로는 이제 고농도를 최초로 출시했던 세이트로니 점유율을 굉장히 잠시 가지 않겠는가 예상했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제로예요 예 점유율을 못 뺏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이 실패했는데 그만큼 이제 후발주자 3년이나 뒤에 처진 이제 출시라는 거는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룩시마 같은 또 항암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환자가 계속 쏟아져 나오지만 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제 이쪽은 이제 환자가 사망하는 게 아니죠 예 이제 암은 이제 사망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거는 쓰는 약을 계속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저농도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뭐 편의성까지 가미시키고 하면 이게 새로운 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쪽은 조금 이제 출시 시기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올해 이제 빠르게 출시하는 가장 빨리 출시하고 다른 약물 다른 제품보다 6개월 먼저 출시하는 이제 5개월 정도 됐군요 5개월 먼저 출시하는 암젠이 가장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는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셀티론 같은 경우가 좀 빨랐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좀 되지 못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유진투자증권 리포팅 좀 참조를 해보면요 일단 오리지널 기업인 에브비도 이제 방어전략을 가지고 있겠죠 결국 이제 뭘로 방어를 하겠습니까 결국 이제 가격으로 할 텐데요 에브비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23년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시로 휴미라 점유율이 45%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다 휴미라의 유럽 특허 만료 후 3년 지난 22년 1분기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66%까지 상승하면서 결국은 에브비가 엄청난 타격을 유럽 시장에서 받죠 결국 이제 미국에서도 비슷한 어떤 타격을 받을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방어전략을 펴겠죠 오리지널 기업들의 방어전략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시장 침투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2018년 11월 노르웨이 국가 입찰 시장에서 에브비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가격을 80% 80% 인하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뭐 완전히 그래서 지난 4분기 레미케드 판매사인 존슨앤존스는 레미케드의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해서 자사 제품 레미케드 가격보다 45% 인하여 바이오시밀러와 유사한 가격에 언브랜디드 제품을 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기업들의 방어전략은 결국은 이제 그 가격 완전히 다운시켜버리는 그 전략을 통해서 이제 점유율을 방어하려는 최대한 이제 늦추려는 거죠 그 침투 속도를 이제 늦추려는 뭐 침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느리게 만들려는 그런 어떤 전략을 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달 그 암제비타 이제 퍼스트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되죠 요 신화 시장 진입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암제네 이제 암제비타는 퍼스트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23년 1월 31일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5개월 후인 7월 1일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히드리마 셀트론의 유플라이마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셀트로는 유플라이마는요 아직 FDA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월 현재 이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가격 인하 폭 등 구체적인 가격 정책 및 마케팅 정책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시장에서는 요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출시에 따른 그 반영을 좀 하진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요 암제비타의 성과가 그리고 이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마 그 삼성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론이라든지 다른 어떤 또 출시되기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같이 줄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다운시키면 조금 부정적이겠죠 영향이 퍼스트 바이오시밀러인 암제비타의 가격 인하 폭과 이제 점유율 상승 속도 점유율 상승 속도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암제비타가 저농도 제품인데 반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론은 이 고농도 제품이라는 거 결국 이제 기존 제품보다 효능을 높인 거죠 농도를 높여서 이제 적은 양을 투입하더라도 이제 같은 효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농도 제품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가 있다는 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론의 제품이 시장 점유율이 출시 3년차에 15%까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엄청나 이제 좋게 바라보는 거죠 가격 할인율이 출시 만 5년차에 15%에 이른다는 가정하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론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매출액은 약 15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격 할인율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렇게 가정한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레미케이드 이제 레미케이드 이제 오리지널을 이제 바이오시밀러 만든 램시마 같은 이런 제품이 이제 가격 인하율을 이제 연도별로 어떻게 냈는지를 가지고서 대입한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그 하나증권의 리포팅 또 애널리스트 분은 또 다른 의견이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할 텐데요 인하폭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요 기존에 이제 레미케이드 때보다는 빠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여러 환경 자체가 그때랑 좀 달라졌기 때문에 가정 자체를 좀 달리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단이 이상 매출을 내지 않겠는가는 예상은 하는데 그 속도 면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피스와 이제 그 셀트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15억 달러 2조원 까지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격병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두 업체로 잡는 것은 향후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업체로 브랜드가 강화되고 글로벌 상위 기업으로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유진투자증관에서 전망하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별 미국 시장 점유율 가정인데요 일단은 출시 첫 해 올해 어떤 추정 조건들을 가지고 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리지널의 80% 점유율 그리고 암제비타 암제네 이제 이번 달 출시하는 퍼스트 시밀러가 15% 정도의 점유율을 합리적인 것 같아요 15% 점유율 나머지는 출시 시기가 이제 하반기 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초 내지는 이제 9월 3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점유율은 이제 좀 적게 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네요 삼성바이오피스, 유플라이머도 1% 정도 근데 이제 고농도면서도 효능을 높인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출시 2년차에서 일단은 암제비타는 15% 유지를 하지만 일단은 삼성하고 셀트론은 3% 그리고 베링거 잉글라임을 5%로 조금 높게 측정을 하고 있네요 아마도 이제 교체 처방 가능한 부분이 이제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삼성하고 셀트론도 향후에 이제 교체 처방 그 교체 처방이라는 게 우리가 약국 가면 어떤 제품 병원에서 처방 받잖아요 근데 그거랑 동일한 성분을 내는 다른 제품으로 약사가 처방을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교체 처방 그건데 그게 이제 이 베링거 잉글라임이 받았기 때문에 점유를 좀 빨리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 증권사에서는 이제 삼성하고 셀트론도 이제 그걸 받을 걸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받는데 이제 이렇게 3년차에서는 7%로 올라갈 걸로 전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10% 27년에는 12% 그리고 28년 되니까 15%로 이제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6년차네요 그래서 5년 뒤 5년 뒤에는 15%의 점유를 각각 삼성과 셀트론이 가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알보텍을 제가 주가 포텐셜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업의 시청이 지금 3조 남짓인데 이 파트너사가 테바예요 테바가 또 유통망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해는 뭐 비슷하게 1% 전망하는데 2%, 5%, 7% 그러니까 점유를 이렇게 먹을 때 주가 포텐셜이 사실 셀트론 그룹이 이미 덩치가 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알보텍은 덩치가 작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더 크게 반응할 공산이 크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출신은 어마어마한 어떤 시장이 열리는 건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주가 수익률을 가장 높게 내고자 한다면 이 알보텍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하나증권 자료인데요 지금부터 올해부터가 이제 2차 바이오시밀러 부흥기라는 제가 표현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특허 만료 이제 약품 수가 이제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2차 랠리 2차 부흥을 할 수 있는 제품들 그 정도의 블록버스터와 또 개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27년 28년 넘어가면 20개 30개 면역항암제 쪽까지 이제 가세하면서 엄청난 포텐이 터지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초입부거든요 시작점 휴미라 시밀러 이제 풀리는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폭발적인 매출의 어떤 증가와 기대감을 다질 수 있고 또 주가 어떤 사이클도 상승 사이클도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2차 부흥기로 갈 수 있는 그 영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블록버스터 바이오 제품 특허 만료 일정을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좀 나와 있죠 휴미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스텔라라, 아일리아, 심포네, 프로리아, 솔리리스, 엠브렐 이렇게 이제 엄청난 블록버스터 의학품들이 차례로 이렇게 연달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 업체의 과점 형태가 벌어질 것이다는 이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암젠 또 이제 뭐 산토스라든지 베링거 잉글라하임, 삼성 에피스라든지 화이자 그리고 셀트론 정도가 이제 이 시장을 굉장히 과점하는 체계가 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인 얘기 2부로 넘어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